힘이 되어주는 후배? 그래 난 지금 힘이 필요해 야 우리 저 선배한테 밥 사달라고 할까? 완전 호구야 호구 아 그래? 선배님 밥 사주세요 깻만들어 가시죠 야 선배가 호구야? 공이야? 니들 돈으로 사 먹어 저거 저거 진영아 고마워 나 돈 없는 거 어떻게 알고 선배 바보 그럴 때는요 여기 석주관 있죠? 여기가 이렇게 달기구나 힘이 되어주는 후배라더니 정말 든든하게 기댈 수 있겠어 아 아 어떻게 안에 들어갔는데 아 어디 있는 거야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추세요 빨리 아 추세요 어 내가 또 뱉어 지금 어 어 밑에서 천육백원 줄 수 있어 백뱉 어 아 이거 먹을까요? 아 아 아 아 소때복 잘 받아 어 바보 어 아 치웠어 어 선배 여기 있어요 드세요 말도 안 돼? 눈으로 그녀는 내게 정신적 물리적 힘이 되어준다 어 재밌겠다 좀 알아요? 선배 해볼까? 다 못 이겨 될 거 같은데 해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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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내가 밥이라도 해줄게 밥솥이 있나? 아 근데 밥솥이 고장 났어 나도 고장 났어? 아 그럼 또 내가 해줄 수 있지 걱정하지마 딱 기다려요 간다 예 손에 압력으로 밥을 쥐고 있어 밥을 쥐었어 시세가 완료되었습니다 먹을래요? 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뜨거워서 잘 기다려요 으아아 추워 흔 Jour 감사합니다.